자, 2020년 10월 학평 물리학 2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물 2 선택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험을 뭐 딱 보고 어떤 느낌이었어? 많이 어렵진 않았지. 근데 고3 같은 경우는 사실 재수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느끼는 난이도는 좀 다를 거야.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2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작년에도 2를 선택하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한 거지만 고3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내신하고 수능 준비하고 정신없이 수시하다가 이러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물 2 10월 학평을 맞이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렵게 느껴졌을 것 같아. 점수도 그런 것 같아.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수능은 이거보다 어려워. 수능은 이거보다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런데 예상 컷을 보니까 1컷이 45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수능으로 가면 등급 컷은 좀 높아질 거야. 한 47, 8 또는 만점만 1등급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끝까지 물 2를 포기하지 않고 하는 친구들은 진짜 만점을 받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남은 기간도 잘 보내주셔야 돼. 문제는 정갈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정갈하게 문항구성 875 계속 875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죠. 9평도 1, 2, 3단원이 8, 8, 7, 5 이렇게 875로 출제가 됐고 수능도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0번에 있을 만한 문제가 들어있어. 포물선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작년과의 차이점은 똑같이 포물선이 출제가 되지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출제가 되었고 그 직류회로가 19번에 출제가 됐는데 축전기랑 연결이 됐어. 그런데 9평만 봐도 축전기 따로 그 다음에 직류회로. 소비전력 나오고 저항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 직류회로 따로 이렇게 두 문제가 출제됐는데 이번에는 19번에 결합돼서 나왔다. 아마도 수능은 좀 분리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돼. 그래서 이거 하나로 지금 끝내는 게 아니라 축전기 따로 있고 그리고 직류회로 따로 있고 그 두 부분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어야 돼. 두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참고해 주기 바란다. 1컷이 좀 낮은 거에 비해서는 정답률로 보니까 정답률이 이제 50% 미만인 게 거의 없어. 2는 사실 특성이 한 문제가 확 어렵지 않으니 이상 학생들이 이제 수준이 아무래도 상향되어 있다 보니까 50% 미만인 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 10월 학평도 마찬가지로 50% 미만인 게 거의 없다. 19번, 20번 정도. 그것도 50% 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어.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이렇게 어렵진 않았다. 많이 틀린 건 일단 19번, 20번이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4번의 정전기 유도랑 유전분극에 관련된 게 되게 낯설었나 봐. 손가락 대는 건데 이거 손가락 대는 거는 고2 때 물리학 1에서도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으로 출제를 좀 하는 건데 그때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이게 뭐 절대적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아니라 그냥 좀 헷갈린가 봐. 그런 것들이 4번에 출제가 됐고 그거 이외에는 뭐 5번이나 가스토 시간 그래프 나오는 거 그리고 11번, 11번 그 관성력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일반 상대성 이론. 별건 아닌데 놓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사실 많이 풀어줄 게 없어요. 풀어줄 게 없어서 일단 주요 문항 풀이만 일단 진행을 할게. 4번, 5번, 그리고 11번, 19번, 20번 이렇게 집중 분석하는 방식으로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시작을 해볼게. 다음은 정전기에 대한 실험이다. 라고 했는데 문제를 잘 읽어야 돼. 그림과 같이 양으로 대전된 막대 자, 여기 양으로 대전된 막대가 있어요. 이게 플러스로 대전이 되어 있대. 플러스 대전이 되어 있는데 대전되지 않은 물체 A와 B의 대전체를 가까이 한대요. A, B는 도체 또는 절연체다.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거야. 전자가 잘 이동을 하고 절연체는 전자이동은 안 하지만 유전분극이라는 게 되지 참고로 하나 여기 그림을 그리면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는 거 아닙니까? 정전기 유도 정전기 유도가 이제 도체에서도 나타나고 부도체에서도 나타나잖아요. 도체하고 부도체 모두 정전기 유도 현상이 벌어지는데 도체는 일단 자유전자가 많아. 그래서 여기 지금 도체가 이렇게 있는 데였다가 대전체, 플러스를 띄고 있는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이 안에는 자유전자가 있잖아. 자유전자들이 플러스 쪽으로 몰려서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원래는 중성이었는데 이쪽이 이제 플러스가 살짝 나타나게 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전기 유도라고 부르는 거잖아. 정전기 유도인데 이런 정전기 유도가 부도체에 된다니까? 부도체도 되는데 이게 플러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이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게 이게 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거냐면 이게 자유전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부도체, 절연체라고 하죠. 요즘엔 평가원은 부도체라는 말을 안 쓰니까 부도체 그러면 왠지 도체가 아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부도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평가원은 항상 절연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류가 안 흐르는 녀석이야. 자유전자가 없는 거지. 이랬을 때 얘도 이런 식으로 정전기 유도가 되는데 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알고 있죠. 그렇죠? 원자 안에 있는 전자 자유전자는 없으니까 그 전자들이 이렇게 배열을 플러스 쪽으로 인력이 작용하니까 사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자 안에 있는 자유전자가 아닌 속박된 전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가운데 플러스 마이너스 상자가 되니까 이쪽에 마이너스를 띄고 이쪽에 플러스를 띄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은 저 플러스 쪽으로 끌려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제 인력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지금 A랑 B가 누가 절연체인지 누가 도체인지 모르지만 둘 다 정전기 유도 현상이 나타나서 끌려오고 있다는 거죠. 끌려온다니까 이게. 인력이 작용한다니까. 인력이 작용해요. 특히 이런 절연체에서의 정전기 유도를 따로 유전분극이라고 부르죠. 유전분극도 정전기 유도의 일종이니까 굳이 단어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알겠죠? 단어 가지고 장난하지는 않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 손가락을 A에 접촉을 시킨대. 그럼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띄고 있고 이쪽이 플러스를 띄고 있잖아. 근데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끌려오고 싶어. 이 플러스 주변이 전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이 안에, 이 전기장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다 끌려오고 싶은 거야. 이 안에서 일단 끌려올 만큼 끌려온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손가락을 대겠다라는 겁니다. 손가락은 사람의 손은 말이야 거대한 중성도체예요. 전류 흐르잖아, 사람 보면. 감전되잖아. 자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희들이 조심할 거는 이 플러스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당기고 있는 거야. 그게 이 손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이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끌려오게 된다는 거죠. 손가락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끌려온다고요. 만약에 이게 도체라고 한다면 이게 막 끌려와요. 부도체면요? 부도체면 끌려 들어올 수가 없. 전자 안으로 들어와서 막 자유전자들이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건데 자, 만약에 손가락 안 됐어. 이 상태에서 치워버리면 다시 얘가 중성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도체잖아요? 도체면 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다 치워버리면 얘가 마이너스가 더 들어왔기 때문에 원상태로 돌아간다고 해도 음전화가 더 센 거야. 그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올 수가 있지. 가까이 올 수가 있다니까. 근데 지금 봐라. 이게 만약에 도체였다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중성이니까 이 마이너스에 의해서 얘가 다시 유전분극이 돼서 끌려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게 무슨 얘기야? A가 절연체구나. 전자가 넘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절연체는 못 넘어와. 아, 그래서 이 A라는 녀석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절연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다 실험은 뭐예요? B에 접촉시켰대.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띄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손가락을 갖다 대겠다라는 거죠. 손가락 갖다 대겠다. 그러면 이제 전자가 도체라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겠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이 녀석이 유전분극이 되어서 인력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이제 B라는 녀석 B라는 녀석은 도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세 번째로 많이 틀린 것 같아. 지금 직계상으로는. 그렇군요. 저도 예상은 했어. 이거 좀 틀릴 수도 있겠다. 이게 뭐 킬러라기보다는 정답률이 50% 미만에 떨어지기보다는 중아위 학생들이 이걸 좀 헷갈렸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B는 도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니은. 다의 결과 A는 유전분극이 되어 있다. 다의 결과 이게 도체고 절연체잖아요. 절연체. 인력이 작용했잖아요. 지금 절연체.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니까 정전기 유도현상에 의해서 그런데 부도체 절연체에서는 정전기 유도현상은 유전분극이라고 했으니까 A가 유전분극되어 있다. 맞는 말입니다. 니은 동그라미. 니은. 다의 결과에서 B는 B는 음전하겠죠. 전자가 끌려들어오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양전하를 띈다가 아니라 음전합니다. 답은 기형니은 3번이 되겠어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심플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점점.